ㄴㄹ에드 ㄴㄹ이 ㄴㄹ 꼬....... 꼬........ 꼬..... 꼬........ 아아아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touch this guy 좋아 님들 님들 마이크 되시는 분 마이크 되시는 분 잡습니다 굳이 그걸? 굳이 그걸? X같은 솔져 야 깨웠으면 잡든 이분들 뭐함? 아아 얘들 5딜러 뭐야 뭐함? 저기요? 뭐함 얘들? 뭐해요?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사냈 왜 이게 브론즈 아니잖아 근데 5딜러 픽한거는 뭐 보이스 안쓰고 침묵질 까지 하는데 전체 체스로 침묵질 까지 하는데 와 뭐야 이게 이길수 니쳐 이길수 와 이거 개아파 저 펼치도 있어 개아파 진짜 위도우는 왜 죽었어요? 저거에 내가 죽는거 봤잖아 아니 내가 죽는걸 봤는데 위도는 저걸 왜 상대도 조합이 딜러로 딜러밖에 없어 엠피가 엠피가 엠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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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어이가 없네 뭐해요? 도대체 거점을 확보하는 중이야 누가 좀 버들면 좋겠네 엠피 엠피 거점을 점령하겠다 수신안에 처리하자 넌 강해졌다 돌격해 에헿 하하하핰 뭐하고 뭐핳 하하하핰 야 이 하하핰 뭐야 이게 하하하핰 하하하하 오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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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시 하하핰 하하하핰 이게 게임이야? 이거 다 프로필 갈아져있죠 비공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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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프로필을 볼수 퓨 프로필이 나와있는 사람보다 비공개인 사람이 더 많은데? 아 힐..힐..힐..힐..힐..힐.. 힐..힐..힐..힐..힐..힐.. 힐..힐... 힐..힐...힐..힐..힐..힐..сон.. 힐..힐..힐..힐..힐..힐..힐.. 아 야 재호란!! 야!!야!!야!! 야아! 야아! 좀 깨우지 좀 말라! 야! 진짜 야아! 마스터 맞아요 여기 마스터 맞습니다 여러분 골드 아니에요 브런저 아니에요 마스터 맞아요 여기 아 나 색이 말이면 이해하는데 지금 이제 시즌 시작한지 얼마 안됐잖아요 시즌 초야 지금 시즌 오케이 나 뽕 거의다 참 아악 계속 치료해줘 아 얜! 제발 좀! 야아! 제발 좀 힐 할 수 있는 곳에 있으라고 원힐이라고 아 나 진짜 아 답이 없어 얘도 보이스 왜 들어와 있음? 내가 보이스를 쏘도 보이스를 안쓰는데 세 명이 그냥 채팅으로 지들끼리 놀고 있고 아 내가 아나말고 제낮탈 해야겠다 그냥 차에 나도 딜 넣어야지 답이 없어 아나에서는 이따 위도 싸움 졌고요 한조 나왔고요 심해 나왔네 아 잠깐만 나 자리 너무 안좋은데 아아아악 야 막을 수 있니? 막을 수 있니? 막을 수 있니? 막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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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상대도 상대도 하다가 힐러 뺐어 힐러 뺐어 원래 상대 2힐러의 2탱커였는데 조합 바꿨어 2분 38초 막자 어 막자 겐지야 구슬 붙여뒀어 으어어 잠깐만 거점 몬숭이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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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한칸 못먹게 한칸 절대 먹게 하지마 죽여 그래 B는 잘 막을 수 있어 B는 잘 막을 수 있어 나 초월차니까 초월차면 나중에 들어온 거 한타 버틸 수 있거든 상대가 조합 제대로 안 맞춰서 오면 수비는 딜러 망하면 충분히 이거 망을걸요 B는 요즘 맞서든 딜러 수준만 높아 딜러 그 에임만 좋아 춥제를 춥제를 넌 뭐라내야 돼 겐지야 오케이 좋아 EMP 좋아 EMP 좋아 EMP 오? 야 제발 좀 굳이 그걸? 뭐야 이게 아 야 재원한 아 다미없어 뭐 오와 X같은 솔져 5딜러 뭐야 야 야 이걸 이겼다고? 야 지 이거는 유튜브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야 이거 그냥 대환장 파티인데? 요즘 마스터 경쟁전 수준 수준 진짜 수준 왜 이겼지? 다행이 잡아라 고향 후 가처리 계단 구독 요새 가하 가사 고향 고향 she